안녕하세요. 시흥시 개꼴 생태공원에서 진행하는 바람 언덕의 그린스쿨 생태정원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는 행복한 얼굴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게 될 장현주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과 확 트인 공원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모여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게 수업을 하여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쉽지만 우리 다 함께 즐거운 시간 맞이하도록 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방역 수칙이 있다고 해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자 이렇게 마스크 착용이 있고요. 또 이렇게 손소독이 있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행복했던 순간을 간직 저장하고 싶어 할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한 때 행복한 순간을 느낄까요? 이런 얼굴 표정과 때로는 이런 표정, 때로는 이런 표정. 이 작품은 가족이 함께 있던 행복한 순간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작품을 표현해 볼까요? 저와 함께 내가 행복했었을 때를 떠올리며 배부받은 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비닐, 하얀 캔버스, 여러가지 색상의 수국, 강아지풀과 비슷한 라그라스, 프리저블드 플라워, 안개, 스타티스, 미스티블루, 그리고 직근, 나무조각, 유칼립투스, 목공풀, 면봉. 이렇게 기본 구성품은 준비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꽃시장에서 코알라가 좋아한다는 유칼립투스, 슈퍼센세이션, 스타티스를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각 가정에서 드라이 플라워가 있을 수도 있고 주위에 꽃가게가 있다면 이렇게 조금 생활을 준비해 주셔서 키트 만드실 때 한번 추가로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들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하얀 비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 한번 깔아보실까요? 만들기 전에 각 가정에 가위와 글루건이 있다면 준비해 주시는데요. 글루건 사용할 시에는 아이가 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부모님께서 옆에서 꼭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목공풀을 준비를 해드렸지만 다른 풀 종류가 있으면 그때 사용해 주시고요. 배부받은 키트 구성품들은 열어서 우리 친구들이 만들기 쉬운 쪽으로 놓고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수국을 빈 접시에 이렇게 하나하나 놓았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빈 접시에 놓고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다란 끈이 있어요. 이 끈으로 얼굴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귀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자, 정말 자유로운 모양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러면 한번 자유롭게 창의성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저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만들지 않아도 돼요. 캔버스에 바로 만들어도 좋지만 저는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연필로 한번 스케치를 한 후에 밑그림을 그린 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목공풀부터 한번 사용해 본 후에 잘 붙지 않으면 글루건으로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목공풀 뚜껑 열어주시고요. 여기 하얀 풀이 있을 거예요.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선 위쪽으로 해서 목공풀을 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글루건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께서 옆에서 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그리고 마르기 전에 이 직근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손이 또 뜨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면봉이나 제가 나눠드린 면봉이나 각 가정의 핀셋이나 아니면 가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치지 않게 옆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가위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다시 한번 글루건 작업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꽃으로 한번 머리와 또 우리 옷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지만 여러분께서는 좀 자유롭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국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빨강색 옷을 입히고 하늘색, 분홍색, 민트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머리를 이렇게 수국으로 수국잎으로 하나하나 꽃잎이 휘날리듯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색깔이 있는 꽃을 보니까 정말 봄인 것 같아요. 봄은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봄하면 정말 설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따뜻해졌어요. 우리 봄하면 가족들,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과 봄 소풍도 많이 갈 텐데 우리 개꿀생태공원도 많이 가봤죠. 선생님도 개꿀생태공원에 많이 갔었는데 우리 이번 봄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해서 가족들과 소풍 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머리밥 완성이 됐어요. 머리 부분이 됐죠. 머리카락이 예쁜 수국으로 가득가득 찼어요. 이 머리 부분에요. 저는 이렇게 예쁜 핑크 장미를 한번 머릿비나 머리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예쁜 수국과 장미로 머리 부분을 완성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다음은 눈, 코, 입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옷, 입 부분, 티셔츠 부분을 만들어도 되지만 저는 한번 여기 옷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옷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목공풀을 부분 부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발라주세요. 잘 붙지 않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좀 꾹 누르고 잠깐 있다가 살짝 놔줘도 이렇게 붙거든요. 안 될 때는 옆에서 어머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어머님께서요. 이렇게 꾹꾹꾹 여기는 프리저브드 플라워에요. 꽃 종류도 참 많죠. 생화도 있고, 조화도 있고 드라이 플라워도 있고, 프리저드 플라워도 있어요. 생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꽃들을 생화라고 하고 조화는 숨은 쉬지 않지만 예쁜 색상을 볼 수 있는 조화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프리저브드 플라워라는 거는 우리가 생화처럼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보존처리 용액을 넣어서 만든 꽃을 프리저드 플라워라고 해요. 그리고 드라이 플라워라는 꽃들은 만약에 이 꽃을 좀 오래 계속 이렇게 말리다 보면 자연 그대로 마르잖아요. 그 꽃을 드라이 플라워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프리저브드 플라워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발로 작업을 해도 되고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이 안개꽃을 하나하나 이렇게 똑똑똑 또 가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옷을 또 이렇게 입혀줘도 괜찮겠죠. 머리 부분에는 낱장 하나하나로 꽃잎으로 머리카락을 표현했지만 이 몸, 옷 입는 부분은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붙여봤어요. 자, 짜잔! 와, 벌써 이렇게 이쁜 머리와 이렇게 이쁜 옷이 완성됐어요. 자, 여러분들도 다 만들고 있나요? 자, 그러면 표정이 있는 눈, 코, 입을 만들어 볼게요. 눈은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저는 웃는 얼굴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썹도 그려주고요. 장미를 표현했을 때 남은 가지로 한번 코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네, 눈, 코가 완성이 됐다면 이번에는 입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미리 작업해 놓은 빨간색 안개꽃으로 빨간 앵도 같은 입술도 만들고 네, 이렇게 눈, 코, 입이 되었어요. 그러면 구성품 중에서 남아있는 이렇게 꽃들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군데군데 한번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잘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보이진 않지만 더 잘 만들었으리라 봐요. 저와 똑같이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영상을 보지만 자유롭게 더 멋지게 작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여러분들께도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고요. 나중에는 개꿀 생태공원에서 신나게 만나서 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왔으면 합니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잉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